이 볼륨을 늘리려고 이 세트 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구렁텅이로 빠지니까 어썸블리스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운동 초보자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운동을 얼마만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근육이 늘어날 것 같지만 우리 몸 사용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정량을 넘어가면 오히려 발전이 느려집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볼륨이라는 말 듣죠 이 볼륨이라는 건 운동의 양을 뜻하는데 세트 수 곱하기 횟수 곱하기 무게로 표현되는 그냥 어떤 숫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쿼트를 100kg 3세트 10개를 하면 3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이게 늘어나면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엥? 볼륨? 그딴 거 왜? 그거 그냥 의미 없는 숫자잖아 라고 생각하거나 볼륨 트레이닝, 바벨로우 1000개, 데드리프트 1000개 등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남들보다 성장이 느리거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걸 깨닫는데 너무 날린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한번 빠르게 성장해 보시죠 자 제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X축을 볼륨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Y축을 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장이 많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데요 즉 일정 양 이상을 운동하게 되면 오히려 성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얼마의 양일까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은 일주일에 필요한 운동 세트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번 등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죠 일주일에 총 몇 세트 정도를 해야 이 최적의 성장을 이뤄낼까요? 바벨로우, 랩풀다운, 덤벨로우, 암풀다운, 프로버우 일주일에 한 등 운동을 두 번은 하니까 한 40세트? 이 꼭지점은 개인의 운동 경력, 유전자, 환경, 운동의 종목, 약물 사용 여부 등등 너무나 상의하지만 대부분의 논문, 유튜버, 기사들이 말하는 바로는 10에서 20세트 사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뢰하는 자료 중 하나인데 RP 스트렝스라는 곳의 자료에 의하면 이 꼭지점은 대략 12에서 22세트 사이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은 일주일에 14에서 22세트가 최적의 세트라고 합니다 40세트를 한다는 건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노가다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버트레이닝으로 이어지는 세트는 대략 26세트 이상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등 운동의 경우 MEB라는 최소 효과 볼륨이 10세트인데 그렇다는 말은 10세트가 40세트보다 더 효과가 좋고 26세트보다도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나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요구간 정도에서 훈련을 하거나 조금 넘어가서 요구간 정도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알고 보면은 한 진짜 10에서 20세트 사이 어디에 있는 숫자여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꼭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꼭 적게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진짜 기초 중에 기초이고 이제는 좀 중급 레벨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볼륨 이야기로 돌아와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일반적으로 볼륨의 증가를 원합니다 즉 더 많이 하길 원하죠 그런데 이 많이 라는 것에는 사실 방향성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한된 세트 수 안에서 볼륨의 증가가 일어나야 하기에 사실 횟수 또는 무게가 증가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통 우리가 금비대 효과적인 횟수를 8에서 12회라고 하기 때문에 볼륨의 증가를 위해서는 세트 수와 횟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이 세트 수는 사실 고정값 같은 거예요 이 세트 수, 이 볼륨을 늘리려고 이 세트 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구렁텅이로 빠지니까 그래서 이 세트 수는 사실 고정값이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횟수 금비대 효과적인 횟수는 8에서 12회라고 하죠 그렇다는 말은 사실 이 횟수도 어느 정도 좀 고정값에서 가깝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실 볼륨을 올리려면 무게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라는 방향을 이 그래프는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모른다면 무조건적인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1000개 트레이닝, 200세트 하기 등등 과도한 세트 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하게 된다면 또 무한정 무게를 늘릴 필요도 없고 속도 자체를 천천히 해서 부하량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존재를 하겠죠 자 이제 좀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제한된 세트 수, 제한된 횟수에서의 최고의 무게를 이용해서 볼륨의 증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트 수는 보통 10에서 20세트 사이이니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해요 고급자 버전 지금부터 진짜니 잘 들어보세요 근육에 자극을 줄 정도의 고강도 훈련은 근육의 미세 손상과 신경계 피로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늘 MEB나 MRB와 같은 뭔가 빡센 훈련을 매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까 그래프에서 꼭지점에 있는 10에서 20세트를 사실 매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점은 내가 가장 많이 손상을 받고 가장 많은 회복이 필요한 구간인데 그런 구간에서 매일 훈련을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운동에는 주기화라는 게 필요하고 쉽게 하는 날도 필요하고 어렵게 하는 날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을 한 주기로 봤을 때 한 달 중에 겨우 일주일 정도를 최고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3주는 서서히 그 최고 강도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표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1주차는 쉽게, 2주차는 조금 그것보다 어렵게 3주차는 그것보다 좀 더 어렵게 4주차는 혼신의 힘을 당하고 5주차에는 디로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최고 효과를 내는 세트는 20세트니까 매일 20세트씩 해야지 라고 하면서 4주 내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니 무게를 올리지 못하고 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세트 수가 많아지는 방향대로 가면서 운동 시간은 길어지고 매일 피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90분 넘게 수업하는 내용을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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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려서 최대한 이탈자가 없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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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꾼 내용인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논문들을 보면 가장 효과적인 세트 수는 일주일에 10에서 20세트 사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이상에서 얻기보다는 제한된 세트 수에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게의 전진적 과부하가 필요하지 세트 수를 늘리는 방향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늘 많이 할 수 없으므로 적게 하는 주, 적당히 하는 주, 많이 하는 주를 명확히 나눠서 훈련을 해야 한다 네 번째, 잘 모르겠으면 어섬블리스의 기본 역을 수강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